다음에는 뉴스타 예술단의 총재님이시죠 주공순 총재님 보셔서 아리랑 낭낭 이미 오는 아기다 여행 가난히 이곳이 이곳이 너의 대부분 자유가 돼 나의 이야기 난 너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난 너의 이야기 내 널 공부하지요 아래처럼 나리는 못해 남을 태는 하늘이 못해 고구로 눈에만 기다려 눈에 감고려 다시 가질 않아 다시 가질 않아 눈에 감고려 눈에 감고려 눈에 감고려 감사합니다.